하이! 분명히 있는 거 보고 문 열어놓고 그러고 나갔었죠. 철옹아! 끝났어. 철옹이는 결국은 뭐 개예요? 아니 이거 하나예요. 그 이전에 초롱이라는 햄스터가 있었는데 걔도 없어졌는데 못 찾았어요. 지금. 아 이 집에서? 네. 어제 하루 종일 찾았어요. 엄마 여기 보이는 다른 게 있어. 이리 와봐. 여기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뭐가 있어? 뭐가 있어. 있어요? 없어요. 어? 이거 하나 발톱인데? 이건 진짜예요. 진짜? 없어요. 없어요. 지금까지는 항상 그럴 때도 다 뒤져버리며 한 5분 안에는 더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루 종일 찾아가는 데도 없으니까 걱정되죠.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설정을 해서 맞춰놓고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나올 겁니다. 좋은 고생이네. 난 열 감기 아니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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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나온거야? 어디서 나온 거야? 어디? 어디야? 어디? 어디? 여기 마루에서 나왔네. 거기 아무리 지져도 없던데 여기서 나오네. 지금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그전에도 잘 안 먹었었는데 어떡하냐 쟤 어? 어? 무슨 소리 들린 걸 안하셨을까요? 진짜 소리 들었어? 네 쨍 소리가... 저기 기타에서 나는 소리가 안 났어 어 뭐 있다 여기 어? 빨리 빨리 보세요 뭐야 꼬리 뭐야 꼬리 왠일이야 아하하하하하하 우와 잘한다 생각도 못했죠 찰씨 다행이네요 우리 호룡아 이리 나와봐 아이고 고생했다 그 안에서 계속 걱정됐었는데 잠도 못 잡거든요 제대로 아이고 배고프지 밥도 잘 먹고 우리 집에 정도 들여서 낯설어 하지도 않고 우리 가족이랑 재미있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